야! 미친놈아! 야! 이게 뭐, 뭐, 뭐 끊겼다? 와, 너는 그냥 친구야. 평생 후회하고 살아야겠다. 그게 어울린다, 너는, 어? 후회하는 삶! 후회! 어? 김후회, 어? 야, 죽을 때도 후회하고 죽어서도 후회하고 그냥 죽어, 그냥! 후회! 줄이라, 등록금만 줄여. 좋습니다. 그럼 천만원만 빌리시면 안 돼요? 고작, 고작 생각이라면 심어놓은 게 업무를 하네. 평소해 되니까 보내세요. 부담 갖지 말아! 나왔다, должны straightforward. 그래도 돌려주진 못하겠닿아. 어디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 기억 못해 나는 있어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제일 궁금해 지금도 난 사랑인 듯 아닌 듯 헷갈려 한다면 지금 나를 안아줘 고민 없이 가슴이 뛴다면 사랑이 맞아 그땐 고백해 줄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비상식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사랑인 듯 헷갈려 한다면 사랑인 듯 헷갈려 한다면